김화정, 고재욱 씨, 이진 씨 세 분의 무대 잘 봤습니다 우리 앉아계시는 관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멋지게 한번 인사를 드려주십시오 저는 경남 남해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수 활동을 하게 된 것은 1993년도 나민수 가해제에서 창작부분 대상을 받고 그 음반을 해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하다가 중간을 하고 이번에 한 20년 만에 이 음반을 다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벌써 박수가 이렇게 심차게 쏟아지다 김진 씨 정말 사랑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유진입니다 네, 나라면, 유진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, 나라면 하면 말도 안 되잖아 나라면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아시는데 자, 바로 옆에 또 서 계십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, 늦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오셔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,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, 함께해 주신 세 분에게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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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